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던져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합니다. 네, 발이 조금 꼬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내용은 NFT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IT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는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NFT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소식, 잭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그리고 저희 방송 벌써 2년, 3년째 부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NFT는 투자가 좀 애매하다, 좀 위험한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NFT 아트라고 할 정도로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 작품을 이 가격에 샀는데 이게 가격에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건 아무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신 건 어쩔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듯이 지금 잭도시의 트위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NFT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폭제들이 터졌던 때예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프레 작품이 대표적이었죠. 785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실험적인 NFT가 출시가 됐습니다. 각각의 NFT들이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이 때 파셨던 분도 좋았죠. 특히 민 같은 경우에. 이걸 누가 사지? 했는데 샀었거든요. 그 중에 트위터를 만들었던 잭도시도 참전했었습니다. 본인의 첫 번째 트윗. Just selling on my twist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글을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팔렸죠. 당시 낙찰가가 1639.58 이더윰. 약 33억 정도 썼습니다. 이걸 누가 낙찰받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낙찰자가 누구냐면 신하 에스탑이라고 하는 브릿지의 오라클 CEO 썼습니다. 브릿지 오라클은 2019년에 설립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스타트업이에요. 이 낙찰자가 작년에 이게 일단 이분은 오라클이랑은 상관없는 분입니다. 별도의 스타트업이고요. 작년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몇 년 후에 사람들은 모나리자 그림처럼 이 트위터에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는 했는데 비싼 금액이 아니라 차이가 좀 났습니다. 보도록 하죠. 에스탑이가 최근에 오픈시 플랫폼, 자유롭게 사고파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죠. 바로 이곳에 잭도시와 관련된 트윗을 480만 달러, 약 59억 정도의 경매를 올렸어요. 본인이 33억에 탔으니까 거의 2배 정도의 금액이 올렸던 것 같았었는데 판매가 되고 나면 판매액의 50% 정도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이트거든요.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제가 타고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도 있죠. 구매자, 현재 오너가 누군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최고 입찰가예요. 이게 지금 판매됐다는 금액이 아니라 최고 입찰가가 이 정도까지 갔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시나에스티아비가 OK라 하게 되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이더리움에 지금 400만원, 300만원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 좋게 400이라고 치고 4천만원 정도예요. 내가 4천만원을 사겠다. 이거를 승인하게 되면 4천만원짜리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지는 않은 겁니다. 자 쭉 보면은 지난 한 달간 입찰자들을 보게 되면요. 입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6개월 전에는 이거 오파만 들어온 겁니다. 내가 살게 살게 하고 들어갔던 거였고. 쭉 보시게 되면은 최저 4.76에서 6이더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캐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딱 6이더까지였었는데 12이더로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12이더리움이 현재 제시가다. 팔지는 않겠죠.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NFT 시장의 거품이 끝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진 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격이 원래 가격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확실한 거는 앞으로의 NFT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처럼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져오게 되는 것들은 아트에 당하는 부분은 값어치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 미술품 작가를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트위터 한 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값치를 누가 믿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도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 던져본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기업의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컬렉터블 NFT에 대한 것들 내가 이걸 구매했었을 때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홀더들의 혜택에 관련된 로드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번째 얘기해보죠. 무한도전 NFT 전시회가 열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무한도전하고 NFT 작가 중에 레이레이 작가님이라고 저도 소개해드렸었던 분 기억하시죠? 마이너 히오로즈 시리즈를 그리시는 분이고 롱맨을 닮은 캐릭터예요. 팔피트로 되어져 있는 그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아와 있죠. 이미 클립드롭스하고 오픈시에서 완판 행렬을 벌였던 작가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작품이 무한도전에 있었던 컨셉 중에 극한 알바 요거 했었잖아요. 다양한 알바라는 이걸 컨셉으로 해서 20종을 그리신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작가님께서는 CU하고 함께 CU 전용의 히어로즈 3개의 작품을 그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지금 판매가 됐고 일반 작품들인 20명의 히어로가 나오는 작품들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오후 9시부터는 모든 캐릭터가 한 번에 나오는 인피니티 챔피언스 한 개를 경매 방식으로 일주일 동안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프라인 전시회도 있어요. 전시회가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MBC 스마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게 지금 신논형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시간 되면 바로 가보려고요.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NFT를 구매할 수 있을지 궁금할까봐 제가 사이트를 갖고 왔어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온 내용 계속 잊어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아트토큰이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 댓글창에 남겨드릴게요. 아트토큰.ai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콜렉터 이어 히어로라고 써있죠? 궁금하니까 한 번 눌러볼까요? 자, 보면 위클리 드랍스에서 지금 올라온 거는 이 마이너 히어로즈 3G가 쭉 올라왔어요. 쭉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레이레이 작가님이라고 써있는 거 있을 거고요. 제가 레이레이 작가님 걸 눌러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다 팔렸습니다. 지금 다 팔렸어요. 극한 알바라고 돼 있는 거. 아무래도 값어치가 있겠죠? 극한 알바? 아, MBC 거? MBC 로고는 안 들어갔네. 그러고 보니까. 무한도전인 거 알 수 있으니까 무한도전 로고가 들어갔고요. 소유자가 현재 나와있고 주역보면 생존기.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입니다. 아까 20종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요. 다 세보진 않았었지만은 파트타임 위치라든지 페퍼보이라든지 귀여운 것들이 좀 많이 나와있는데 보면은 이게 200클레이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10개가 다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도 안 팔린 것들도 있네요. 우리 작가님께서 완판 작가님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이트가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특히 주말이 끼고 뭐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레이데이 작가님의 작품을 평소에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리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이제 NFT 아트 정말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하는 걸로 중요도는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짤이라고 하는 것들이 팔리는 것들은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로드맵이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 NFT 전시회가 열린다라고 하니까 꼭 한번 가서 봐보도록 하시고요. 오프라 미니트니. 특히 이제 무한도전 같은 경우 MBC 거잖아요. MBC에서 나오는 예전에 무야호 영상도 그렇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구매는 할 수 있는데 이 처저작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한도전 NFT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택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첫 번째 얘기해드렸었던 트위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트위터에 대한 잭도시의 트윗 NFT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